유튜브를 만들면서 봤더니 최근에 저희가 캠핑 다닌다고 옷을 맨날 트레이닝 입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옷을 좀 빈디디랑 맞춰 입고 데이트를 하게 했어요. 여름 되니까 물도 이렇게 나오고 분위기가 되어서 김준이가 나오면 음료기술을 사서 여기에서 같이 룸키브하고 놀 거예요. 어 저기하네. 찍는 거 네, 먹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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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무슨 줄로 담을 거야? 우리 매실주랑 매실청이랑 야간문 열려라 야간문 혹시 담글 만한 게 없나? 아니 근데 야간문 같은 걸 사러 가야 해 어디로 사는... 시장? 시장? 전통시장 이런 데 팔지 않을까? 두 달 열이 예 이용식으로 못 가가지고 한 두 달 못 갔지? 나도 뿌리 엄청 잘한 거 봐 바빠가지고 이렇게 길은 점은 자기 만나서 처음 아니야? 응 더 푹해 탑 살게 하하핳 진짜 으악하핳 한 박스 3kg짜리 역시 데이트는 실내야 그럼 왔다야 왔다야 한 박스 차가왔어 차를 갖고 왔어 수현아 진짜 차가 안 가져왔네 배달 시켜야 되나? 아니 안돼 백숙회도 좋아 나한테 이거 제일 어떤지 팔잖아 닭 사도 좋아 하하하 따란 따란 오늘 우리가 3개월 후에 먹을 매실주와 매실주를 담그고 오늘 이건 오늘 저녁에 내가 수육에다가 군배국수 만들어줄 거야 응 맛있겠다 15분까지 16분이라서 10분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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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10분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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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10분까지 징징이가 매실하는 동안 저는 보쌈을 할 겁니다 제주도 대지 앞다리살이 원래 21,000원인데 아줌언니가 할인해 주셔가지고 18,000원에 응 딜했어 우리가 어 난 또 그런 거 잘하잖아 응 싸게 해주세용 할인해 주실 건가요? 얼마해 주실 건가요? 너무 많으니까 좀 잘라서 일부로는 덜어놓고 일부만 해 먹자 응 다 먹고 싶어? 아니 아니 맛있겠다 맛있다 어엉 껍질이 맛있겠어 응 짠단하네 고기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맥주로 부을 거야 응 응 맥주에다 미리 담가놓고 응 오오 그리고 남은 맥주를 먹고 똑똑하네 ㅎㅎㅎㅎㅎㅎㅎ 그럼~! 한 잔이야! 따라줘~! 어디 딘씨 한 잔이야? 한 잔 하실겨? 그럼~! 자! 벌써 다 했네 이것도? 응 짠~! 이 원래 30분 핏물을 뺀 다음에 30분 맥주에 담궈야되는데 깜빡하고 다 그게 그 맛이지 뭐 누가 그렇게 깜빡하래? 괜찮아~! 손 조심~! 손 조심~! 얼마나 잘해! 불안해 하지마! 왜 불안해? 불안하니까 안 헹구? 응 손진한 채소야 이따가 여기다가 그 국수 국수 동배국수 응 좀 해야돼 한 30분? 응 뿌릴거에요 네 알겠어요 우리 자기랑 나랑 누구께 더 맛있나? 맛있게! 내 것도 이쁘게 참해서! 보이게!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요? 협찬 들어왔어요? 아니요 사진 찍을건데요 기념으로 제가 많이 냅니다 제가 많이 내면 맛있어져요 저거 발 빡빡하게 닦아야되요 물기 있으면 안돼요 없거든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발꼬락 보이거든요? 그놈의 사진이 됐스 7, 8, 9월달에 100일 해야되니까 오늘부터 100일 해야되서 날짜 해놨어요 제거 설탕 설탕 들어갑니다 네 나 나는 꿀 안넣을거야 그래야 맛에 비교하듯이 얼마나 더 몰라 자기 넣고 싶은 만큼 나와 잠깐만 자기는 찾아봤지만 난 안찾아봤는단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엄청 많은 양이 100주국자를 넣었다는데 그거 엄청 많았어 한 10kg에 2국자라고 했어 우리는 하면 1.5kg겠지? 이게 3kg인데? 그러니까 이게 어우 잠깐만 그럼 나 너무 많이 넣었는데? 홀랭 맷을 좀 많이 맷을 꺼낸 다음에 해주세요 그쪽이 대단해 줬다 오 마이도 하시다 진짜 지금 나 설원을 보는 것 같아 어? 설원 핀란드라고 생각해 네 그게 와 그래도 많은데? 응 아예 아니야 어떡하지마 됐어 됐어 그 정도? 난 조금 덜 넣을래 그럼 나도 덜 넣을래 됐어 됐어 야 그 좋은 그릇만 갖다 들이붓다 난 좀 달게 먹고싶어서 달게 먹고싶어서 자기는 그람이니까 주의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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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너 얘가 아픈데 왜 이렇게 괜찮아? 괜찮다고 괜찮다고 5월 21일에 아 둘 둘 둘 둘 음 맛있겠다 나 이거 한입만 주문했는데 맛있어? 응 맛있는 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완성 완성 나들 나들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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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 나들 맛있겠다 윤기 절절 보이니? 절절 그다음에 이거 나도 처음 먹어본 거야 응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응 우리 건강하라고 내가 낙주 산 거야 하하하 응 그래 건강하게 먹으러 가야지 응 자 먹어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크으 맛있겠다 훌륭해? 응 훌륭해? 드세요 vs 나타난점 맛있어? 맛있다 yea ским 약간 맛있다? 조금 달달해 제 생각에는 우리 국수 해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달다 그치? 이거야말로 꿀 들어간 맛 같아 꿀 들어갔나? 11도 딱이야 원래 우리 소주가 360 정도 되니까 900이니까 두 병 먹는거지 주는거야? 응 고마워 맛있다 새우자 필요없어 새우자 필요없어 응 지금 뭐하셔야해요? 뭐라고? 지금 뭐하세요? 지금 뭐하세요? 뭐하시냐고요 자기 동배국수 만들어주려고 오 면을 이렇게나 많이 써 국... 이거 말고 국그릇 말고 대접해둬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야 그만 먹어 먹는거는 그만 먹긴 하겠는데 아 이정도면 됐어 우리 아까 거기다 끓인 그거지? 응 고기 올려줄게요 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비계 가득 그게 내꺼 응 자기꺼 많은거 와 비주얼 봐라 우리 자기 이거 고기 덮밥인데? 응 덮... 우리 돼지를 위해서 내가 이정도로 할 수 있어 다시 말해봐 우리 꿀떼지 꿀 꿀 끓여봐 꿀 꿀 꿀 그래 국물 더 줄까? 아니 괜찮아 나 저기 먹을게 응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 먹겠습니다 응 일단 국물을 국물은 맛있지 음 맛있어? 국물 지대로네 그래 음 CF다 CF 음 맛있어요? 응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해내서 국물을 좀 더 입혀 응 음 음 제주도 안 가도 되겠다 이제 응 김밥국수 먹으러 응 김밥국수 먹으러 되게 맛있어 보이지 맛있고 음 음 그럼 사진 다시 찍어볼까? 네 응 고기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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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완